끝나줘, 끝나줘. 너무 쉬워버리기. 어? 사케이츠이 빨작이... 아 맞다. 그렇지만 절여버렸죠. 안녕 여러분, 플레르입니다. 오늘은 매우매운 떡볶이를 먹어보러 아니 해보도... 아니 먹... 아니 가보도록 하죠. 배고파서 그래요. 출격 조건이 15개였고요. 레이리언, 대항으로!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! 뚠뚠뚠뚠뚠! 아이스크림! 맛있어서! 배가 아파요! 그런데... 난 죽을 것 같아요. 이게 죽네. 트레저도 까먹었기 때문에 별로 미련이 없어요. 아 너무 오랜만에 잊어버려요. 뭐라고 하지마! 피카초를 내면 되지. 아 무서워 진짜. 사케이츠. 그냥 한 번에 그냥... 보내버려 그냥. 오케이 오케이! 야 이거... 스피드업 써도 되겠는데? 우주편은 너무 쉽다. 떡볶이를 정복했습니다. 따진 마늘 먹으러 가자! 너무 빨리 깨면 안되나?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버리지. 다 내겠는데? 와... 너 짱인데? 하하하하하하... 끝나줘 끝나줘. 이거 너무 잊어버리지. 어? 4KG니 빨작이니? 아 맞다. 그렇지만 절여버렸죠. 최고급절이. 달아라라. 어? 이거 1KG만 되는가 본데? 아 어떻게 트레저 8개밖에 없는데 이거 괜찮을까? 이거 이거 무서운데? 몰라. 가 그냥. 그냥 사러. 돈을 모아주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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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요. 피카츄 팍! 미치고 도먹이 도먹이. 루퍼 점심 나와 버렸다. 저럴 줄 알았죠? 이거 강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. 안타깝게도 말이죠. 오! 아니 저거 루퍼 점심 저거. 저때 멈춰버리면 되는 거네. 입 다물기 전에 멈춰버리면. 어? 뭐야, 성 친다. 성을 쳐, 성을 쳐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빨빨빨리빨리리리리리. 오케이! 에이 되잖아 되잖아 최고급 잘해 돌 야 뭐야 왜 이렇게 쉽지 이상하다 끝날 것 같고 뭐야 뭐야 낑낑 바로 가야지 뚱뚱 빨리 하는 거지 왜냐면 난 이길 것 같으니까 뭐야 우주파야 왜 이렇게 쉽지 이상하다 어떡하지 너무 무난하잖아 곰탱이도 죽었고요 끝났네요 팔로도 하겠어요 딴 따단 따단 멜토즈 갑니다 트레저 사죠 사라고? 돈이 없어 아 몰라 이렇게 가야지 멜토즈 땅땅 보로보로 어 뭐야 저 쪼그미 사이클론도 나오는 거야 어떡하지 멈춰 제발 멈춰 아싸 죽었다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잘못 밀고 나감 아싸 강우 공격하지롱 공격하지롱 하고 죽어네 보로보로봄 어 뭐야 저 쪼그미 사이클론도 나오는 거야 어떡하지 멈춰 제발 멈춰 아싸 죽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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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잘못 밀고 나감 아싸 강우 공격하지롱 공격하지롱 하고 죽어네 퍼런 퍼런의 진짜 안 죽었다 와 이제 죽었냐 그래 뭐 이런 스테이지도 있어야지 너무 무난하면 재미가 없잖아 이제부터 진짜 지옥 시작 어 진짜 이제 지옥이야 EX 캐릭터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열받는다 라고 나무 있게 나와있네 열받는데 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 갈까 으가 무까지는 깨고 가라고? 알았어 여기는 모르니까 일단 그냥 가보자 뚜둥 강무 발키리 고기방패 그래 이 순서야 그래 기다려 강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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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이렇게 빨리 나 갈 줄 몰랐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4500이 되자마자 뽑아야 되는 거였어 어어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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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무 발키리 그래 가자 가자 성부 가자 성부 뿌 뿌 오 이게 되네 오 야 너무 좋은데 다 무구 화문입니다 메탈이 나옵니다 아 EX에 메탈을 할 수가 있나? 어 우르렁 콩콩도 쓰고 뭐야 어떻게 끝났잖아 이렇게 하면 끝인데 어떡하지? 그냥 까보겠습니다 아 둘째 줄 된다고요? 뭐야 둘째 줄이 되는 거였어? 아닌데 안 되잖아 아이고 어렵다 야아아아아아 아 둘째 줄도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냥 EX 캐릭터만 된다 이 말이구나 그럼 어쨌든 이상했어 이거 말이 안 됐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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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이 뭐여 지는 거죠 네 맞아 댕청래 저거 안 읽을 거야 치매세요? 네 치매 맞아요 하하 뚜둥 갑자기 EX 캐릭터로 하려니까 진짜 와 난이도 급상승이네 이거 무서워 무서워 로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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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밀려 어떡하지? 아 이게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하면 하는 거지 일단 성을 늦게 쳐야 되겠는데 상대 성을 아 어렵다리 EX에 메타를 잡는 애가 없잖아 야 어렵다 뭐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 마음에 드는 애가 없어 75원짜리 고방? 알았어 75원 아주 저렴합니다 이게 괜찮은 건가? 아 오구아문 아 일단 돈 모아봐 아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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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서 그래 너무 밀지 말자 그래 돈 모으자 돈 모으자 누가 나와 누가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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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네 출동을 해야 되네 빨리 죽여 그래 앞에 있는 애들을 빨리 죽이고 훨씬 잘 버티긴 하는데 그래 근데 죽을 것 같다 와 이거 오래 걸리네 이거 오 죽었다 아싸 메탈 죽었다 메탈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닌가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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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케이 조잡한 우조선 필요 없고 이긴 게 어디야 보물은 그냥 할까? 지금 할까? 그래 이거는 방금 전에 했으니까 보물 할게요 제발 실패하게 해주세요 응? 안될지로 실패란 없지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 같이 가실 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 우주로 가요 다음 시간입니다 엑 ret 엑 Χ 오디오 오sent 여번 엑 엑 엑 엑 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